나 다시 만났던 그날 하필이면 꿈이지도 않았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빨개진 너의 얼굴이 아우직 날 좋아하나 오늘의 영상은 첫 번째는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야?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서 집안에 먹어서 좀 더 재밌게 먹어서 그런지 먹었어요 제가 원하는 음식은 오늘의 음식을 먹어서 먹어서 먹어요 오늘의 음식은 오늘의 음식을 먹어서 먹었을땐이 먹어요 오늘의 음식은 오늘의 음식을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are you the cupping guy? you are? the one that just went to Milan. you are taller than I thought. everyone said that. everyone said that. okay. you can do it. apparently he opened up the door. he's busy. I'm not going to be the cupping guy. I'm not going to be the cupping guy. 아팠어 3, 2, 1 1, 2, 3 1, 2, 3 1, 2, 3 5 5 5 5 5 6 6 7 7 9 9 9 10 10 10 10 10 11 11 12 13 14 15 15 15 15 15 15 16 16 15 16 16 16 이리 와는 뭐지? 이리 오고, 우리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보냈고 이리 와... 매일쇼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